2020년 2월 19일 이전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했다 하신 분들은 구글 홈미니를 진짜로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구글 홈미니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묶어보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홈미니 제품을 이렇게 두 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크롬캐스트 3세대 TV 켜줘 헤이 구글 밑박스 TV 꺼줘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글 홈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020년 2월 19일 이전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했다 하신 분들은 구글 홈미니를 진짜로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홈미니를 제 돈 주고 구입을 했었고 그때도 할인 프로모션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아니죠 유튜브 레드, 레드 시절부터 가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그래서 기존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제 손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미니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고 나서 이미 한 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할까? 차라리 팔아버릴까?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한테 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깐 구글 홈미니가 두 대가 있으면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구글 홈미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공짜로 하나 더 받아서 듀얼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받았을 때 제가 돈 주고 구입했던 그 제품이랑 이거랑 내용물이 다를까? 이게 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떻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과자박스 뜯는 것처럼 이렇게 뜯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제가 이번에 받은 제품은 그레이 제품입니다 네 여기 그레이라고 써 있죠 자 이 안을 좀 더 살펴보면 네 매뉴얼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구글 홈미니 알아보기라고 해서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위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증석 그 다음은 전원 케이블 제품 구성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홈미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이걸 과하게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면 실망감만 커져 갑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들을 대신 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구글 홈미니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저처럼 아주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걸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룹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구글 홈미니를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연결이 돼요 제가 구글 홈미니를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핸드폰에 좀 있었는지 이번에 연결할 때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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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니까 바로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네 설정을 끝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홈미니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미니라고 해서 추가를 했죠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듀얼로 어떻게 묶어서 사용을 하냐 그게 이제 하단 여기 보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쪽 위쪽에 플러스 누르게 되면 여기 중간에 스피커 그룹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글 홈미니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묶어보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홈미니 제품을 이렇게 두 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잡으니까 목소리가 일단 한 군데서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여기 설정 들어가니까 스피커 세트라는 게 있어요 세트 보니까 스피커 페어링 설정하는 게 또 있네요 한번 이걸 또 해볼게요 페어링 할 거를 이제 새로운 미니에다가 여기도 보니까 왼쪽 오른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개 지금 제가 잡아봤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헤이 구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이게 메인에서 잡히는 것만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음악 같은 걸 재생할 때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노래를 재생을 해볼게요 일단 재생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 두 대가 연결되어 있을 때 목소리는 한 군데에서 나오고 한 군데는 이제 마이크 역할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데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있잖아요 제가 조용하게 말해볼게요 헤이 구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1분입니다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소리가 나요 소리는 여기로 이제 다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거나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냥 구글 홈 미니를 여러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냥 평소처럼 말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기기가 듣고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를 재생하려고 딱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선택한 게 있죠 이제 페어링 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메인 페어링 스피커 세트를 제가 누르게 되면 네 두 대가 동시에 연결이 되고 지금 재생을 해봤는데 소리가 밀림 없이 동시에 약간 웅장하게 공간감 있게 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네 지금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질문할 때도 소리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메인으로 설정된 기기만 소리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음악 재생 같은 걸 할 때 그때만 같이 페어링 돼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기기는 마이크 역할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홈 미니 제품을 원래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글 홈 미니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고 유튜브 프리미엄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글 홈 미니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거조차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 사용을 했죠 이 제품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쓰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 일단 주문 넣고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주변에 구글 홈 미니 아니면 구글 홈 제품들이 있거나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던 중에 그 제품들이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헤이 구글 이런 식으로 불렀을 때 말이죠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얼른 이어폰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에 올렸던 그 영상들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막 헤이 구글을 엄청 많이 부르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구글 홈 제품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들에서 계속 이렇게 어시스턴트가 계속 동작을 해가지고 많이 괴로웠다는 댓글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연속으로 쫘라라라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이 구글 지금 날씨 어때? 현재 예상 기온은 12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 밤 예상 기온은 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헤이 구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6분입니다 헤이 구글 오늘 비와? 오늘 밤 용인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예상 기온은 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헤이 구글 오늘 뉴스 알려줘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6분 SBS 뉴스 브리핑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먼저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 박예리씨 전해주세요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것인데 헤이 구글 조용히 해 뉴스를 재정할 때는 또 다른 스피커로 나오게 되네요 헤이 구글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7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12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 밤 예상 기온은 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헤이 구글 이제 잘래 최고 기온은 8도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헤이 구글 신나는 음악 틀어줘 헤이 구글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틀어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모음 조용한 노래 우울한 노래 감성 자극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헤이 구글 조용히 해 헤이 구글 멜론 탑텐 노래 틀어줘 멜론 멜론 차트 팝송 탑텐 2020년 2월 1주차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헤이 구글 조용히 해 헤이 구글 잔잔한 음악 틀어줘 네 영상음악의 잔잔한 음악 말씀이시죠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볼륨 20% 헤이 구글 볼륨 35% 헤이 구글 볼륨 3 헤이 구글 조용히 해 헤이 구글 조용히 해 헤이 구글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헤이 구글 알람 꺼줘 그리고 하나는 제가 몰랐던 건데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헤이 구글 크롬캐스트 3세대 TV 켜줘 헤이 구글 크롬캐스트 3세대 TV 꺼줘 헤이 구글 밑박스 TV 꺼줘 이렇게 최근에 구입한 밑박스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밑박스 같은 경우는 끄는 건 빠른데 키려고 할 때 TV랑 연동이 잘 안 되는지 살짝 느린 감이 있었어요 어찌 됐든 말로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편리했습니다 구글 홈 미니 이거 한 개만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대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정도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받는 거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 가입하신 분들 구글 홈 미니를 어떻게 공짜로 받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밑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된 계정으로 그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구글 홈 미니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